외국인들은 반도체를 끌어올렸고 개인들은 2차전지를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시장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냐 결국 주도주는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없듯이. 가장 중요한 2차전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 있었죠 일단 상승의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왜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거죠 올해 오를 이유는 뭐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일단 코스피 전체적으로 오를만한 게 없었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성장성이 있는 업종이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오르기 시작한 게 2차전지 로봇 AI 이게 다 같이 올라갔죠 다 같이 올라갔는데 일단은 실체 그 다음에 수급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2차전지가 압도적인 대장주 역할을 한 거고 거기에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니까 공매도에 쇼커버링도 나오고 그것도 수급적인 요인이죠 그러니까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수급은 또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들이 막 만들어지는 게 야 여기는 수직 계열화 뭐 여기는 폐배터리 뭐 하면서 그것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상승 자가 발전 하게 된 거죠 이쪽이 올라가니까 어 여기 올라가면 여기도 올라가야지 그러면 수급들이 계속 모이는 저는 그런 현상 때문에 좀 상승을 좀 강하게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되면 또 이제 msgi 라든지 코스피 200 정기변경이 6월 달에 있어요 6월 초에 있어요 그러면 5월까지 패시브 자금의 수급도 계속 유입이 될 겁니다 외국인들 가끔 가다가 에코프로 막 몇십만 주씩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쇼커버링 아니면 약간 지수 편입에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급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수급이 계속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물론 이제 그 기저에는 성장이라는 게 있었죠 연초에 성장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그 성장을 발판으로 수급이 몰리고 수급이 몰려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뭐 공매도 쇼커버 패시브 자금 유입 이쪽으로만 쏠리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장님이 이제 여의도에 계시잖아요 여의도에 계시면 아무래도 증권사 사람들과 많은 교류가 있을 텐데 모두가 그러니까 이천지 산업을 뭐 지금 투자해야 된다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 양쪽 다 얘기 들어보면 두 분 다의 공통점은 양쪽 다의 공통점은 산업은 성장은 확실한 거 같아 근데 이제 그 주가가 얼만큼 땡겨왔냐가 양쪽 의견이 좀 다른 거 같던데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주가가 지금 적합하다 아니다 양쪽이 있을 거잖아요 제가 이게 여의도를 대표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평가의 영역은 아닌 거 같아요 PER이 내년께 적합하냐 내후년께 적합하냐 5년 지가 적합하냐 이거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원래 그냥 교과서 상에는 12개월 거 땡겨와서 하는 게 맞는데 일부 사람들은 야 이게 너무 성장 산업이고 성장이 완벽하고 뭐 2035년까지 몇 퍼센트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몇 년 뒤에 거를 끌고 와도 돼 너무 1년 뒤 거를 끌고 오면 이 성장을 잡을 수가 없어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 평가를 누가 하냐고요 교과서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건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투자하는 사람이 야 이거는 5년 뒤에 밸류에이션까지 끌고 오는 게 맞아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그런데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죠 밸류에이션 계산에서 투자를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아 나는 5년 뒤까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5년 뒤 거 어떻게 땡겨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일 거고 거기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은 5년치 10년치를 미래의 이익을 땡겨와서 주가에 반영시키는 게 맞다 그래서 나는 10년 들고 있을 건데 10년 뒤에는 그 가격이 될 건데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하시는 거겠죠 여의도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 여의도 주변 사람들이 어디가 좀 의견이 많냐 여쭤본 겁니다 그거는 증권사 보고서 보시면 지금 에코프로는 1월 이후에 보고서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왜요?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엊그저께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삼성증권에서 보고서 하나 나왔는데 과도하게 고평가되어 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지주회사잖아요 에코프로의 BMA 지주회사 그러면 약간의 자회사의 지분가치 NAV에 할인을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중계상된 거예요 자회사의 지분 50% 갖고 있다면 그거를 뭐 한 절반 정도만 지분가치의 평가를 받는데 보통 지주사들은 이제는 할증되기 시작했다 자회사의 가치가 할증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고평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워낙 단기 급등하다 보니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약간 멘붕에 빠져 있죠 목표가보다 훨씬 높으니까 약간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는 그러면 차장님이 보셨을 때는 2차 에너지 산업에서 삼성전자 넘어서는 기업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요즘에는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삼성전자를 몇 년 지나면 대체에서 시총 1위가 바뀔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점차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 보면 2년 뒤에 매출이 53조 영업이익 6조 뭐 좀 더 보는 증권사도 있고요 2년 뒤면 7조가 나오니까 와 그러면 이런 속도로 가면 영업이익은 지금 5배 증가하는 거거든요 2년 만에 4년 뒤면 24조 삼성전자만큼 벌겠네 삼성전자 실적 정상적이 때만큼 벌겠네 그러면 10년 안에는 분명히 LG에너지솔루션이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계획대로 된다면 근데 인생사가 어디 계획대로 다 삼성전자는 그 기간 동안 가만히 있을 리 없고 물론 이 성장률 그대로 계속 간다 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데 모든 것이 한계 효용은 체감하게 나름이고 이런 쪽이 또 많아지면 이쪽이 좋다 그러면 너도나도 하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유튜브 잘 된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유튜브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너무 많은 유튜버들이 특히 재테크 쪽에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콘텐츠가 진짜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특히나 두 명이 나와서 다 말하는 저는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구독자 한 10만쯤 됐을 때 재테크 인터뷰를 바꾼 거고 그때도 이제 거의 없었는데 야 2021년 되니까 전부 다 그렇죠? 그러면 그쪽으로 많이 쏠리잖아요 솔직히 잘 된다고 하면 그러면서 기존의 채널들도 조금 이제 힘들어지는 것도 있고 굉장히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있죠 레드오션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성장의 과정 중에 하나예요 반도체도 그랬거든요 반도체도 2000년 중반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이닉스는 망할 뻔했고 금융위기 때 근데 그 레드오션을 거치고 나서 정리 다 되고 나니까 그 이후에 반도체도 이렇게 된 거거든요 2차전지라고 그런 과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연간 200%씩 성장을 한다? 그거는 저는 쉽지 않은 일일 거다라고 보고요 2차전지도 뭐 치킨게임이나 경쟁자들과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중국 업체는 벌써 시작된 거 같아요 중국 업체들은 그 안에서도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침투율이 전기차가 30% 이상 됐거든요 그럼 뭐 거기서 가격이나 뭐 이렇게 해외 진출 이런 쪽에 지금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그러지 말란 법 없고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중국이 종속되면 안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한국에 종속되면 그건 또 오케이 해줄까요? 미국이 한국에 완전히 종속되는 거 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을 배터리 그냥 다 공급하고 있는데 그걸 원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걸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그다음에 자급도 하는 뭐 그런 수술을 원하는 거지 종속되고 싶어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문제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미국 업체들도 키운다라고 하겠죠 그런 업체들은 앞으로 좀 헤쳐나가야 될 문제 아닌가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방금 말씀하신 관련된 게 이제 IR의 세부부반이잖아요 지난 3월 31일 발표돼 2차전지에 호재가 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일단은 지금 완벽하게 다 나온 건 아닌데 규정을 했어요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이게 어떤 게 핵심 광물이고 어떤 게 배터리 부품이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 광물은 양극재, 응극재 양극재, 응극재가 핵심 광물로 지정이 돼서 이게 부품이 아니고 핵심 광물로 되면 40%까지만 FDA 체결한 국가나 북미에서 조달을 하면 되는 거예요 부품은 이제 50%까지 조달을 해야 되거든요 50%보다 좀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조달이 좀 더 용이해졌다 그리고 2027년까지 80%까지만 사용하면 된다 20%는 다른 데서 좀 가져와도 된다 조금 이제 완화된 그런 거라고 해서 그때 뭐 양극재나 응극재도 굉장히 좋았었고 부품은 50%까지 북미나 FTA 체결한 곳에서 조달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28년까지 100%다 매년 10%씩 눌러서 100%다 북미나 FTA 체결 국가에서 조달을 받아야 된다 이랬거든요 둘 다 괜찮은 건데 부품 입장에서는 부품 쪽은 이제 뭐 전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리막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혀 관심이 없는 양극재만 지금 주가가 엄청 급등했었고 분리막이나 이런 거 하는 SK, IET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차이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양극재는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해서 만든 애들 뿐이 없었는데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진입 장벽이 낮고 가동률 자체가 높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어? 그러면 배터리 부품도 내재화를 좀 해야겠다 아니면 장기 공급 계약으로 해서 우리 편을 만들어놔야겠다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올랐는데 저는 그래도 양극재라고 봅니다 IRA 세 부분만 나오고 SK, IET라든지 SKC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며칠 주가가 급등했었어요 아 여기도 그러면 미국에 공장 짓고 장기 공급 계약 체결할 수 있는 이벤트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그거까지는 모르겠고 가동률이 40%인 산업과 공급이 너무 딸려서 증서를 계속하는 산업과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어? 그래도 나는 공급이 딸려서 증서라는 업체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거든요 양극재나 소재 쪽 뭐 이런 쪽이 저는 계속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요 뭐 에코프로피엠, LNF 이런 쪽이겠죠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이런 쪽이 주소권을 내주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외에 뭐 실리콘 응극재라든지 폐배터리라든지 충전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거에 가장 중심에 있는 거는 양극재가 이제 중심을 잡아주고 조정을 안 받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오르는 거지 만약에 양극재가 조정 받으면 어? 그들이 왕자에 올라갈까? 네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 같이 떨어질 거라고 봐요 대장은 확실하다 대장은 확실하다 대장이 꺾이면 나머지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은 개인 분들이 사실 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든 디체언즈 종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플러스이신 분들은 네 사실 내가 어느 정도 먹을 거냐의 문제이지 어쨌든 자기가 중간에 내리면 되는 건데 단건은 여기서 가장 힘든 분들은 이제 쳐다보고 못 사신 분들인 거잖아요 이분들은 과연 그러면 신규 매수를 언제쯤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이 가장 싸죠 지금까지의 분위기 보면 오늘이 가장 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정 부분은 저는 해도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일정 부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큼 여기 내가 몰빵 해가지고 이건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손절이라는 거를 라인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하루에 20%가 오릅니다 그러면 하루에 하락분은 어느 정도까지 용인하시겠어요 우리 김 작가님은 10%만 떨어져도 손 부들부들 그럴 거 같은데 그래요? 근데 기다리면 내일 또 20% 오를 수 있는데 그럼 보장이 없으니까 신규 매수자분들이 못 들어가고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가려면 뭔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루에 20% 올라가는 종목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하고 들어가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래 버티면 내일 20% 오르면 되니까 20%까지 버텨볼까 근데 20% 빠졌어요 근데 하루도 20% 빠지면 어떻게 되죠 계좌가 반토막 나는 거 아니에요? 반토막이 납니다 손절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복구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뭔가를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토막이 나면 그 계좌를 복구하는데 100%가 올라야 돼요 물론 2차전지 잘 사면 100% 너무 쉽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언제 꺾일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라서 손절선 자꾸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20% 오르는 거를 5% 손절 자꾸 들어간다? 하루에도 뭐 5%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도 20% 올랐다가 10% 초반까지 빠졌다가 다시 20%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고점에서 샀다가 5% 더 빠졌는데 그럼 팔어? 팔았는데 또 다시 올라가? 그럼 또 사?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비중을 들어가긴 너무 어렵다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5에서 10% 정도는 이거 손실 나도 나머지로 메꿀 수 있잖아요 나머지 90% 수익 나면 메꿀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꽝이 될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편승을 해도 된다 편입을 해도 된다 대신에 그거 자체도 어느 정도 추세가 꺾이면 빠져나온다 라는 거는 정하고 들어가야겠죠 그렇게 해서 투자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요 그게 정 안 되겠다 안 쳐다보시는 게 저는 정신 건강에 좋다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저는 김작가TV에서는 양쪽 다 이제 좋게 보시는 분도 출연시키고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양쪽 다 출연을 해서 결국 선택은 개인의 투자의 몫이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요즘에 제 댓글에 2차전지 에코등 기크프로 코스모 시즌에 사서 돈 많이 벌었다는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려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몇 특정 종목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았나? 그런 생각이 요즘 들 때가 있어요 2017년도에 셀트리온이 그랬고요 2015년도에 화장품주들이 그랬어요 2011년도에는 차화정이 그랬고요 LG화학이 그랬었고요 2005년도에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OCI 그런 것들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 그때 더 이야기해 볼까요?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으면 결국 개인들은 거기서 돈을 많이 버셨나요? 저는 이게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많이 올랐다 해서 내가 최고점을 생각하면 다 벌었다 생각하지만 그때 다 파는 거 아니냐 사실 결과가 안 좋았다는 거는 많은 투자자들이 알고 있어요 2020년도 IT 버블 당시에도 그랬었고 그 당시에 돈 엄청 벌었다 엄청 많이 들어왔었고 2017년 셀트리온도 사실 그때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고 2015년도에 바이오테크 항암 관련된 이런 종목들 HLB나 이런 거 급등할 때 뭐 그때도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었고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이제 거기서 큰 부자가 나오기도 했겠죠 근데 굉장히 소수였고 얼마 전에 네이버 카카오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4분의 1토막 났으니까 한 3, 4배 오르고 4분의 1토막 났으니까 그때 개인들이 다 잘 빠져나왔으면 이런 결과가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사실 그때 네이버 카카오가 물론 다르겠지만 그때도 많았던 말은 플랫폼은 영원하다 무조건 가는 거다 라는 메시지가 사실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이제 약간만 비슷하게 그냥 받아들인다면 네 2차전지 전기차 앞으로 무조건 갈 수밖에 없고 2030 몇 년까지는 뭐 다 바뀐다 그래서 성장이 있기 때문에 네 반론은 뭐 사실 못 드리겠습니다 음 왜냐면 시장이 그렇다면 시장이 평가하는 밸류가 맞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급등이 저는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상황은 좀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네 끝날 텐데 언젠간 끝나겠죠 네 언젠간 끝나는데 사실 주식이라는 게 평이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시세를 주고 하락한 다음에 좀 평평하게 가다가 서서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초기에 굉장히 큰 급등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잘못 뒤늦게 진입을 했을 경우에는 네 고점에 잡아서 꽤 오랜 기간 들고 있어야 돼 물론 이제 5년 10년 그 기업이 살아남고 그 예상되는 성장을 계속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본전을 찾을 수 있겠 뭐 본전 이상으로 올라가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는 것만큼 경계 해야 되는 게 없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많이 올랐다는 걸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경계차원 시장 질문 몇 가지 더 드려보면 그럼 자동차 회사들 배터리 내지야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이게 성공해서 K배터리 회사들이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 없나요? 네 왜냐하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업력이 한 20년 됐을걸요 개발을 그렇게 했는데 자동차 회사들은 엔진 20년 30년 만들다가 갑자기 배터리 만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단적인 예로 LG화학이 3월달에 미국 공장에 1조 7천억 원 투자한다고 공시했다가 잠깐 보류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재공시하면서 7조 2천억 투자한다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테슬라가 자기네들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런 거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증서를 그렇게 결정했을 리도 없을 뿐더러 지금부터 무슨 결과물이 나왔겠죠 근데 지금 뭐 딱히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얘기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아마 내재화하겠다라는 발표를 2020년에 한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배터리 데이 때 그 대단한 기업이 3, 4년 지났는데도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사실 내재화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저는 아닐 거다라고 보고요 그때도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터리 업체들과 보조를 같이 맞춰가면서 성장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 내에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막 생산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DI가 실적이 안 좋아진다 그런 일은 저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는요? 한국 배터리 업체에 위협이 되지 않나? 거기는 굉장히 위협적이죠 중국 업체들은 지금 굉장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CATL이 1위인 건 맞잖아요 중국 내수용으로만 판매하든 뭘 하든 어쨌든 1위 업체고 그만큼 그 산업이 성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도 있었을 거고 노하우도 생겼을 거고 그리고 지금 중국 시장이 거의 포화 상태고 중국은 이제 보조금도 중단됐거든요 경쟁도 심해졌을 뿐더러 보조금도 안 나온다? 그러면 중국 내부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IRA 때문에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포드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CATL이랑 합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 나온 뉴스지만 엘런 머스크는 지금 중국 가서 상하이에 메가팩토리 세우겠다고 상하이에 이제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용 배터리 말고 ESS용 배터리 공장 세우겠다라고 중국에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다음으로 중국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팔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중국 업체를 배제하고 파나소닉이나 한국 업체만 사용한다?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도 너무 안일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차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는 중국의 LFP 업체들이랑 뭐 협력해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IRA 때문에 중국은 절대 못 나와? 그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중국이 미국이 자기네들 이익에 맞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국가입니다 일례로 보면 지난달에 태양광 신장산 태양광 패널 수입을 허용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미국이 그 신장 그거 인권 문제 있어가지고 신장산 아무것도 이용 안 하겠다라고 했고 특히 태양광 패널은 중국이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는 쪽인데 IRA 법안이나 이런 거에도 또 위배되는데 그거 수입하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에 정말 필요하니까 그렇게 되면 뭐 사실 정치적인 논리나 이런 걸로 따지고 든다라고 하면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중국이 중국 안에 꼭 갇혀서 절대 못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위협이 되는 건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K배터리 셀 업체는 소재 업체비에서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크지 않죠? 수급 때문인 것 같아요 시청도 어느 정도 크고 지금은 소재와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황이에요 셀보다는 그래서 리튬을 어디서 가져오냐 수집 계열을 어떻게 하냐 이게 IRA에서 시작됐는데 IRA에서 뭐 셀 같은 경우에는 소재 업체들이 잘 해결하겠지라고 하는 거고 원래 이제 소재 비중이 중국산이 굉장히 많았는데 폐배터리가 뜨기 시작한 게 이 IRA에서 소재를 중국산 말고 북미산이나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이런 거 어떻게 구하지? 폐배터리에서 추출하면 되겠지 얘들은 괜찮겠지 그 다음에 셀 업체들은 안 올라가는데 지금 포스콜딩스는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게 리튬 광산 뭐 이런 거에 투자한다 수집 계열화 잘 돼 있다 리튬부터 양극재까지 다 한다 이러면서 급등한 거거든요 그래서 셀보다는 지금 IRA 법안 때문에 소재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지금 소재 업체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좋다라고 한다면 셀 업체들이 마지막 끝단에서 가장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2차전지에 올라간다 그럼 셀 업체들도 함께 올라가는 셀 업체는 워낙 대응 주니까 어딜 제일 좋게 보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삼성 SDI도 굉장히 좀 좋긴 한데 일단 1등 따라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SDI도 사실 수익성도 굉장히 좋고 한데 증설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은 뒤따라오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규모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1등이니까 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낫다 이러신 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낫다라고 봐야겠죠 혹시 뭐 2차전지 관련해서 해외 기업에 투자할 만한 주식이나 회사는 없나요? 너무 한국 쪽에만 투자가 집중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 해외 쪽에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왜요? 해외 쪽은 주가가 다 떨어지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우리만의 특징 아 진짜? 다른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작년 초에 이 배터리 업체라고 하면 CAT의 비아디를 비롯해서 중국 업체들 뭐 리튬 업체들 이런 쪽이 대장주였거든요 작년 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ETF 중에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게 중국 2차전지 관련된 ETF였습니다 작년 초에 굉장히 핫했거든요 지금 안 좋지 않나요?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2차전지 관련된 ETF LIT에요 리튬이나 2차전지 티커가 LIT거든요 주가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해외 업체 해외 업체 지금 2차전지 쪽에 당장 테슬라를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대장주다 굳이 해외에서 찾을 필요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2차전지가 그만큼 경쟁력이 너무나도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플러스로 우리나라의 돈이 그쪽으로 많이 몰렸기 때문인 건가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전자도 맞고 우리나라가 사실 중국 제외하고는 중국 제외하고는 글로벌 1등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작년 이런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심투율도 굉장히 높아서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자금도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거 보면 작년 말부터 2차전지 쪽에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작년 상반기까지 중국의 2차전지 업체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거 보고 그쪽 자금들이 국내로 또 옮겨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뭐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도 경쟁력도 좋고 수급적인 요인도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배터리 화재에 대한 위험의 리스크는 좀 없나요? 사실 그 화재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그럴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배터리나 ESS 화재는 뭐 계속 있어 왔었고 얼마 전에도 사실 테슬라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크게 투심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고요 그거는 시장 업황이 안 좋을 때 근데 악재로 소구되는 정도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불이 났다고 해서 아 주가가 떨어진다? 지금 뭐 내연기관차는 불 안 나나요? 네 내연기관차도 불 계속 나요 엔진 만든 지 30년 40년 된 그런 업력이 있어도 내연기관차 불 나는데 내연기관차 불 나서 주가가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 안 하듯이 화재 때문에 아 지금 상승 추세가 꺾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2차전지가 굉장히 뜨겁고 앞으로도 더 충분히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만큼 단기간 급등한 건 맞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 좀 조심해야 될까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2차전지 일단 2차전지 정리를 드리면요 조심해야 되는 구간임은 맞다 너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간에 그런데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욕심을 버리는 선에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수급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좋을 거기 때문에 주가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고 주도주이긴 하다 그런데 저는 다음 달 정도에 MSCI나 코스피 200 정기변경 이런 것들이 끝나고 실적 시즌 뭐 지나고 나면 실적 시즌 지나고 나면 조금의 변화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2차전지가 동시에 급등했거든요 외국인들은 반도체를 끌어올렸고 개인들은 2차전지를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시장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냐 결국 주도주는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없듯이 누군가 이제 주도주를 잡을 텐데 누가 되는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국면에서는 욕심을 조금 버리는 게 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수익을 못 내면 사실 기회비용을 놓쳤다라는 것에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잘못 들어가서 손실을 크게 봤다 이거는 내 이제 계좌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욕심을 버리고 조심하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우리나라 2차전지 배태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 드는 거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원래 기존의 주요 5대 섹터는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2차전지인데 사실 반도체가 워낙 압도적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시청도 1위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안 바뀌었던 건데 이제 새로운 게 이제 1등이 만약에 될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그 정도 시총이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어쨌든 두 번째로 뭔가 강대국이 되는 삼성전자 시총의 LG 에너지슬러신이 3분의 1이거든요 390조 130조 에코프로처럼 3배만 오르면 3개월 동안 3배만 오르면 금방 염천 그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2차전지 좋게 보는 분이라도 엔젤리스의 3개월만 3배는 너무 무거워서 그것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네 에코프로 비엠이 지금 카카오 시총을 넘어섰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카카오 시총 넘어섰고 그건 뭐 누구도 모르는 거죠 시장 아 혹시 댓글을 신경 좀 쓰시는 것 같은 코멘트였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